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4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상계항변 철회와 별소 제기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2월 17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1-275-741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인은 다음과 같고요.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. 원고는 건물주였습니다. 건물주인데 피고는 건설회사죠. 시공사, 건설회사, 상고를 했는데 한국계약자였습니다. 내용 한번 보시죠. 피고가, 건설회사가 먼저 선행소송을 하나 제기합니다. 뭐냐면 공사비 내놔, 공사비 내놔 이렇게 청구를 한 거죠. 그랬더니 건물주가 첫 번째 소송에서 하자보수 채권을 상계하겠다라고 해서 한계항변을 주장합니다. 그런데 1심에서 상계항변이 인정이 안 됩니다. 하자보수 채권이 인정 안 되고 그래서 상계항변 안 되라고 한 거죠. 그래서 2심에 가서 피고가, 건물주가 상계항변, 하자보수에 의한 상계항변을 철회합니다. 철회하고 결국은 원고가 피고, 건설회사가 승수를 하게 된 거죠. 승수하고 끝나고 나서 이 소송에서 원고인 건물주가 건설회사는 상대로 하자보수에 따른 채권, 보수금을 달라는 소송을 별소로 제기한 겁니다.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건설회사는 아니, 지난번 소송에서 1심에서 하자 없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내가 이겼는데 또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건 부당하다라고 한 거죠. 문제는 이겁니다. 별소에서 상계항변을 이미 기각이 됐는데 다시 항소심에서 철회했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? 있는가? 이게 이제 이상한 거죠.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별소에서 상계항변이 판단돼서 확정이 되면 확정, 확정이 중요합니다. 확정이 되면 기판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상계항변에 효력이 생겨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 기판액이 생기기 때문에. 그런데 상계항변 중에는 기판액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. 별소 제기할 수도 있고 딴 데도 주장하고 다 가능하다. 그리고 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철회할 수도 있다. 항변이니까. 항변이니까 철회할 수 있다.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상소심에서 상계항변이 철회됐고 철회된 판결 1심에서 상계항변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철회됐기 때문에 상계항변 자체에 기판액이 없어요. 기판액이 없다면 무슨 문제냐? 할 수 있다. 따라서 이 사건은 재소금지 위반도 아니고 기판액 위반도 아니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원고 승소 맞다라고 해서 끝난 겁니다. 상계항변은 기판액이 있다는 것은 핵심인 거죠. 확정이 돼야 기판액이 있다. 그 전에는 아무 때나 다 가능하다. 철회할 수도 있고 별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항소심에서 철회한 다음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. 이렇게 원고는 후행 소송에서 하자 입증해서 승소를 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계항변은 기판역 판결 확정에 주문해 금액을 지급하라 라고 되어 있을 때 그 금액의 범위 한도 내에서만 기판액이 발생합니다. 원고청구가 기각돼 버리면 항계항변에도 아예 안 되죠. 항변 필요가 없잖아요. 판단 안 와 버리니까. 그런데 원고청구가 인용됐을 때 인용돼서 상계항변이 받아들이면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. 그 줄어든 금액만큼은 기판액이 발생한다. 그래서 상계항변 후에 판결 확정 시까지는 모든 상계항변 별소 제기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전략지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1심에서 전 소송에서는 공사대검을 다투는 소송이었죠. 그런데 하자를 주장하니까 하자 입증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. 못해서 졌잖아요. 항소심에서 철회하고 하자 다시 준비해서 다시 별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가 판단해서 항소심에서 철회하고 별소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별소를 다시 하자 준비해서 이길 수 있는 거죠. 잘못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사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. 한 6개월 이상 공사대금 얼마인지 다투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하자 보수 항변을 딱 제기를 해요. 그러면 재판부로서는 그걸 잘 안 받아주려고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했다가 기각이 되면 항소심 가서 철회해버리고 다른 소송으로 별소를 제기해서 하자 보수만 다시 본격적으로 다투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8년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소송 전략을 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